근데 가사가 너무 야하던데? 이게 XX인거지? 그래도 걸그룹인데 괜찮을까? 오늘은 톰보이 초대박 정규 1집 이후 2년 만에 정규 2집으로 컴백한 선공개곡 8번째 트랙 제목이 뭐죠? 와이프요 그 와이프가 그 와이프인가? 네 어 그건데 작곡 참여진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? 톰보이 작곡하셨던 분들이 또 합치셨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퀸카 퀸 톰보이 작곡 퀸카 퀸카를 했던 멤버들이 지금 참여를 했고 역시나 전소연, 팝타임, 그리고 이제 데일리 이 친구가 누구죠? 그 유튜브 데일리뮤직이라고요 데일리뮤직 아세요? 영상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그 약간 드립 잘 치고 되게 웃긴 유튜브 활동하다가 스톱했잖아 네 맞아요 스톱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팝타임 형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작업할 것 같다 하다가 알러지 이거 되게 잘 됐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퀸카 그다음에 이거까지 돼서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그치? 이거 해야지 하하하 나이 처음에 한사람인줄 알았어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혹시 댓글에 이거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익숙하다 이런 댓글이 좀 달리는데 두 분은 그런걸 느낀 곡이 있어? 저는 근데 그 곡이 비슷하기보다는요 아 표절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네네네네 어 아니야 글로 못할 거 하지마 저는 개인적으로 딱 느꼈을 때 좀 쌩뚱맞긴 한데 만화영화 마다가스카르의 I like to move it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좀 엽기적인 게 혹시 혜리도 있어? 이하니송 아세요? 이하니송 요즘 유행하는 거야? 어 아니요 좀 옛날에 했던 건데 그래? 살짝 그 맛이 있겠네 나는 블랙 아이드 피스 붐붐 파워 아 808 베이스 코드감 나면서 랩하고 이런 게 딱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붐붐 파워 스타일을 좀 여자 아이돌화 시켰네 이 생각이 좀 딱 들었지 그래서 어쨌든 세대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다른 거 같고 아마 이런 노래의 원조는 붐붐 파워일 거야 붐붐 파워가 처음으로 음악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반주가 이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좋지? 이런 느낌이었거든 거의 최초의 노래였어 8분 8 하나로만 랩하는데 그러면 우리 선희씨 이 곡의 장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가 하도 안 나와서 저희 장르의 신 지은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? 댄스홀이라고 댄스홀? 댄스홀 리듬에서 이제 같은 라틴 계열 장르인데요 문바토는 쿵 짝쿵 짝 요런 리듬이라면 이제 그거를 반대로 했을 때 쿵 쿵 짝쿵 하면은 그게 이제 댄스홀 장르고 같은 라틴 계열 느낌의 뭐 아프리카 퍼커션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가 있지? 최근에는 앤믹스의 러미 라이크 디스 아이브의 키치? 그리고 이제 저희 신사동 피디님께서 예전에 작곡하신 EXID 위아래 아 위아래 이런 느낌이 있다 네 댄스홀 장르에다가 트랩적인 힙합 요소를 많이 가미시킨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장르로 지금 보고 있거든? 아 네 나는 그냥 일렉트로 댄스인데 버블건팝 하이퍼팝 들어봤어? 하이퍼팝은 들어봤어요 이게 사실 버블건팝 하이퍼팝은 장르라기보다는 어쨌든 일렉트로 댄스 안에서 하위 장르 10대를 겨냥해서 반복적인 후쿠 느낌 중독적인 느낌 저도 이 노래 딱 듣자마자 이거 무조건 하이스쿨 겨냥이다 50대 그런 어린 친구들을 겨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댄스홀 장르는 되게 농밀적이고 그치 그치 되게 막 섹시한 느낌인데 근데 또 가사는 또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맞아 가사는 또 와이프 해서 막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는데 좀 힘들었어요 나도 사실 좀 어려운 장르고 나도 잘 모르겠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이 곡의 장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 곡의 사운드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너무 좋아요 딱 이렇게 심플하고 편곡이 변화해서 그냥 뮤트했다 풀었다 뮤트했다 풀었다 이런 식으로 변화 주는 거를 작곡가들이 선망하는 사운드 우리가 전편에서 라이즈는 작곡가가 지향하는 것보다 초월한 느낌이지 네 작곡가들이 보통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진짜 좋은 사운드인 것 같고 혜린이는 어떻게 들었어? 저도 이거 퍼커션이 되게 특이하다 보니까 퍼커션이 어떻게 나오지? 정진아 진짜 잘하다가 나오는데 그래? 한번 들어볼까? 아 이 소리? 와 되게 심플한데 1초도 지루하지 않다 네 여러 가지를 잘 혼합을 한 것 같아 네 근데 가사가 너무 야하던데 가사가 야하다고? 네 가사가 무슨 내용인데? 가사가.. 네가 해석한 대로 얘기해줘봐 진짜 얘기해야 돼요? 어 후렴 가사가 크림 수프거든요 응 그러니까 나는 크림 수프를 만들다 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크림 수프가 약간 좀 꾸덕하고 흰 색깔의 그런 애니까 바로 영상이 돼버려가지고 뭐가 해야 되는데? 네 모르겠는데 크림 수프 하면 일단 생명의 근원이 생각이 나서 어 그 바로 뒤에 붙는 가사가 어 테이스트 응 로꼴로꼬라고 아 이해가 뭘 먹고 근데 그러면 식국은 붙었나? 안 붙었어요 그게 아니면 너가 너무 음난막이가 C인 거 아니야? 사실 저는 근데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쪽으로 해석하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댓글에 네 10대들이 듣기에 너무 좀 선정적인 게 아니냐 댓글도 좀 많이 달리더라고 네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너 같은 놈이 많아서 그러네 네 순수하게 청소와 요리와 너의 와이프 막 이런 걸 썼을 수도 있는데 아 나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아 진짜요? 다섯 명이 이게 똑같은 건가? 다른 건가? 아니면 다섯 명 복사한 건가? 나는 그것들만 봐가지고 이게 XX인거지 혜린 디노 어떻게 봤어 가사? 가사 어떻게 들었어? 가사가 지금 좀 논란이 있단 말이야 아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설득이 되긴 하는데 그죠? 아 물론 노리긴 했겠지 어느 정도 반반씩 노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반은 아니 뉴젠스 쿠키 때도 논란은 많았지만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나는 진짜 별 생각 없이 음악만 들었었고 옛날 블랙아이드 필스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되게 좀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비트가 간결하단 말이야 디마이나 원코드 하나에 띠 띠 베이스는 리듬의 역할을 하고 위에 멜로디 역할을 하는 다양한 랩과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이뤄서 이 곡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았어 진짜 요즘에 케이팝 잘한다 EXID도 결국에 따따따라라 하면서 결국 꽁으로 가야 안 돼 나도 옛날에 저런 식으로 원코드로 써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먹혀 근데 이제는 저렇게 해도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먹힌다는 게 너무 좋았어 이런 프로젝트 하나 좀 멀티파일 하나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뮤비는 어떻게 보셨나요? 뮤비 일단 의상도 두 개 헤어스타일도 두 개 딱 그 두 개로만 계속 가더라고요 아 이게 두 개밖에 아니야? 네 나는 여러 볼 같은데 저도 처음에 여러 볼 나온 줄 알았는데 딱 그 초록색에 흰색 머리 파란색에 흰색 옷 이 두 가지로만 아 두 개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이게 한 거야? 네 페리는 뮤비 어떻게 봤어? 저는 하얀 호리존 배경만 계속 나오는데 지루하지 않게 만든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이번 정규 2집이잖아요 그래서 막 곡도 2분 때고 되게 디테일에 신경 쓴 게 많더라고요 야 우리도 저기 호리존 있으니까 이따 한번 쳐보자 아 쿠키 영상으로 쳐봤어 이 곡의 음악의 길이 몇 분인지 알아? 2분 2초인가 3초인가 그렇더니 혹시 처음에 들을 때 알았어? 처음에 근데 좀 아쉽다 싶었는데요 한 열 번 듣고 어 왜 이렇게 짧아 했는데 보니까 2분 2초 들어갔는데 아 그래? 나는 안 짧았는데 나는 그냥 충분히 다 길어서 한 3분 되나? 아니면 요즘에 2분 후반 때 많으니까 2분 후반 때인가 했는데 2분 2초인 거야 호리는 어땠어? 정규 2집이라고 막 2분에 맞추고 그랬다는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아 정규 2집이라서 2분에 맞춘 거야? 살짝 누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2월 2일 날 내야지 2시 2분 22초에 12시에 냈잖아? 밤 12시에 밤 12시에 내서 사람들이 나올지도 몰라 어? 댓글 보니까 그래도 여자애들인데 이렇게 너무 조용히 나오면 어떡하나요? 막 이런 댓글들도 있고 약간 그런 활동이 되게 많은 시간대가 밤 12시잖아요 생명의 탄생이 많이 아 근데 걸그룹인데 괜찮을까? 이런 얘기 다음 생에 1부터 제가 생각하자 요즘 짧아서 이제 2분 20초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쇼폼으로 59초짜리 곡들 막 나오지 않을까 나는 좀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으니까 우리 때는 5분짜리 곡 이런 거 많다 보니까 사실 가끔은 좀 정의 없게 느껴지는 거? 너무 약간 기획적으로 곡 길이도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다 진짜 59초짜리 곡 나오면 음악이 음악이 아니라 내가 춤출 수 있는 거를 좀 표현해 주는 하나의 도구?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해 그래도 이번 곡은 선공개 곡이니까 타이틀곡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이게 지금 선공개가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어... 왜? 아 그러니까 나는 왜? 이게 맞는 거 같아 선공개잖아 그동안 했던 스타일이 아니잖아 나는 여자애들이 이런 거까지 소화한다고 하면서 너무 놀랬거든?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말면 말고 물론 이제 타이틀이 아쉬우면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너무 기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선공개에서는 굳이 그렇게 막 힘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딱 수록곡 느낌이잖아 그래서 타이틀을 기다려보면 될 거 같고 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소연이 한 곡 만들어내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한대 전소연이 썼으니까 픽스 띡 이게 아니라 전소연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체검열하고 오히려 회사에서 그만하자 이럴 정도로 약간 노래계에서 박효신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해서 겨우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나는 이번에도 분명 좋은 노래를 만들어 올 거 같아 슈퍼레이디 기대 너무 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나오면 좀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거 같고 오늘 마무리 좀 해보면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오오오오오오오 들어오나 아 어우 그럼 잘 School 訂